안녕하세요. 레플릭스의 동구경입니다. 모탈컴뱃은 보호적인 요소로 인해 엉쳤난 충격을 주었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 속에는 묵득하게 여러 색깔을 지닌 닌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모탈컴뱃 속에 등장했던 닌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란 색깔을 지닌 서브제로입니다. 링크웨이 소속으로 어른 기술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죠. 링크웨이는 닌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자신들의 가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닌자라고 불리면 분노하기도 합니다. 서브제로는 척추를 뽑는 피니쉬로도 유명하죠. 시리즈가 나올수록 디자인이 더욱 닌자처럼 바뀌어가며 대체 시간대에선 사이보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노란색 닌자이자 서브제로의 라이벌인 스콜피언입니다. 본명은 한조 하사시이며 일본인입니다. 링크웨이와 적대 가문인 시라이규 소속이죠. 스콜피언은 최상급 전사에게 부여되는 호칭입니다. 서브제로에게 죽어 복수를 노리고 있는데요. 지옥에서 망령으로 부활해 물꽃 기술도 사용합니다. 비극적인 사연과 스토리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모탈컴뱃에서 인기가 가장 많아 진주인공 취급받기도 합니다. 서브제로와 스콜피언의 자세한 이야기는 모탈컴뱃 스토리 오라보기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색 닌자 랩타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테라 행성 출신의 파축류 외계인입니다. 처음에는 스콜피언 서브제로 캐릭터의 색깔만 바꿔 울어먹듯이 등장했는데요. 시리즈가 나올수록 파축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갔죠. 퀸이시 때 파축류의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며 사성침을 뱉습니다. 초창기 모탈컴뱃 영화에서는 인간형이었지만 최근에 만든 모탈컴뱃 영화에서는 그냥 파축류입니다. 검정 닌자 룹사이버 랩타일과 마찬가지로 닌자 우려먹기로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선택불가 히든 캐릭터였지만 모탈컴뱃 디쉽션에서 정식 캐릭터가 되었죠. 스콜피언에게 죽었던 일대 서브제로라는 설정이 추가되어 스토리상 비중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시리즈가 나올수록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닌자 얼메 랩타일의 법으로 인해 붉은 색깔로 났는데요. 제작진들이 법으로 나온 것을 실제 캐릭터로 차용하게 됩니다. 여러 영혼의 사념체가 오여 탄생했다는 설정을 지니고 있죠.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마법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며 스토리상 비중도 많이 늘어납니다. 모탈컴뱃2 영화에서는 샤워칸의 부하로 등장해 룻사이버스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보라색 닌자 레인 페이크 히든 캐릭터로 첫 등장했지만 에드니아의 왕자라는 설정이 생겼습니다. 스토리상 맥국노인데요. 인간 말종스러운 행보를 보여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모탈컴뱃2 영화에선 샤워칸의 부하로 등장했지만 샤워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배신당하기 전 미리 처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색 닌자 스모크 스코피언 베이스를 재탕해 환생한 닌자입니다. 온몸에 연기가 나오며 성능 또한 좋은 편이었죠. 대체적으로 사이버그 모습으로 많이 기억되는데요. 모탈컴뱃 영화에서도 사이버그로 등장합니다. 대체 시간대에선 사이버그가 되지 않지만 대신 사형마가 되는 닌자이죠. 다음 편은 여성 닌자 캐릭터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